Round 2 도파야 신인상 받고 처음으로 찍네 우리 지금 3주차 MCOUNTS 다 오늘 와 있었어 나 아직도 기분이 너무 좋아 왜냐면 신인상 느낌 목표 애들인데 됐는데? 됐어 여러분 오늘 새 방송인데 좋은 게 아마 다음 주, 다음 주부터 저희가 또 다른 곡을 하는 거죠. Get cool, get cool, get cool, get cool 노래를 진행합니다. 후카이 안녕. 오늘의 포인트. 십자가. 짜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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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이런, 이런. 신이 한번 뿌려드릴까요? 네? 싫어. 괜찮아요, 김추리 씨가 뿌리는 체리는 괜찮아요. 후카야, 너 고정 당하고 싶니? 이거 완전 강력한 고정. 아니요. 저는 후카의 고정 출연 중인 한입니다. 카메라 액션. 롤. 아이고, 아이고. 카메라 롤. 카메라 롤. 음악. 조명, 조명, 조명. 아, 조명, 조명. 뭐 하는 거야, 조명팀. 이거 어떻게 해, 이거? 이거 몰라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 아니지? 아, 이거다, 이거다, 이거다. 네, 조명. 조명팀. 아, 누리 너무 귀여워. 음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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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. 음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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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강아지? 요새 강아지 살짝 트렌디해 아 해봐 엠카운트다운의 오늘 기본은 프리스타일러 나 비트 쓸게 빨리 해 유튜브에도 어떻게 해야 돼? 지성이 오케이 랩할 거야 오케이 좀 더 해봐 좀 더 해봐 오케이 나 머리를 생각하고 없어 오케이 진정 이제 엠카운트다운의 우리가 나왔다 그럼 모두 다 친을 고정해 우리가 I am you 한 번 하면 너네들 놀러 잡았을 거자 입을 딱 벌리고 그대로 다 멈춰라 뭐하냐? 한마디 빼라 네 한마디 오케이 요 여기 있는 멤버들 중이라 아 여기 오시는 승민 드랍브 빅 옆 주제를 한 마만 정해 하나만 오케이 나 얘 때문에 비트은 진짜 안ència 오케이 swag 오케이 모두 빅지게 빅지게 북지게 빅지게 승민이가 잘하는건 빅지게 어 vimos 이현이 까먹어졌어 오 오케이 오케이 이현이 잘 말해라 오케이 잘 말해라 오케이 우리 아예니 막내 스트레이키즈의 막내 양정인 From 부산 예명은 바로 아예니지 본명의 왕정인 어 본명의 분명 얘기하려고 하는 거 내가 다 꽤 들었어 예명했지 나 방금 나 예명했지 오케이 He's from 부산 아마 부산의 자랑거리 너는 아마 커서도 부산의 아들이지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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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 해봐 형? 응 오케이 리노 좋아하는 건 족발 돼지 불고기 죠 왜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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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 아니 안 들을 오케이 형 오랜만에 무슨 히퍼를 보셨어요 Well I agree on like Swag Oh my god Swag Okay go Swag WJ drop the beat yo 주제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응 Yo Swag 스트레이키즈 비틀스 오오오 예 트레이키드 제가 좋아하는 트레이키드 어? 어디 먹을 사람? 야 먹을래? 야 이게 뭐냐? 아이스 초코야? 이거 약간 시원하게 해놔서 그럴걸? 초콜렛 녹을까봐 형은? 나? 우와! 맛있지? 나 하나 더 음! 먹고 싶지? 진짜 너무 맛있어 이상하겠지만 형님이야 하나 둘 셋 개 개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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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할게요! 하나 둘 셋! 톡! 개쿨! 개쿨! 하나 둘 셋! 개쿨! 개쿨! 승민이 형 벌스 파트가 너무 웃겨요. 뭐? 개쿨 벌스 파트. 웬일이야 오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오늘 다 써버린 걸까 비가 억수로 많이 오네요. 압수? 사측이 한번 해줘. 이거 억수로 많이 오네. 비가 억수로 많이 오네. 얘 억수로 많이 오네. 왜 맙래야? 음악 좀 쓰러워요. 제가 되게 쉽니다 형님. 오랜만에 제가 듣고 싶은 노래가 생겼습니다. 뭐냐? 무슨 노래 듣고 싶은데? 나오자! 마저씨가 내가 속이 궁금하다니까 더 운전 잘할 수 있니까 맨날 한 마른 숨어치을 테니까 양정이를 위해 바칩니다. 좋아.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 번 나를 사랑해줘 배움 속 작은 나름이 비가 되어 내려오며 막내 하자! 이 그림 뭔가 많이 본 것 같아. 이 그림? 맞아. 아 머리 간지러워. 가만히 있어. 알았어. 아 예. 누구는 색깔이야? 초록색? 모르겠어. 파란색? 초록색? 청록색. 초록색. 파란색. 뭐예요? 회색. 회색. 회색이에요? 약간 푸른 회색인 것 같아요. 푸른 회색입니다. 오늘 백성돼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스테이를 위해서 스테이를 향한 제 마음을 갖고 있어요. 스테이. 냠냠. 맛있게 먹어야 돼요. 우리 스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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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사랑해요. 아하. 뭐라고 쪼꼬야? 하나 먹어도 된다고? 안돼. 스테이 아니잖아. 맞아. 스테이. 맛있게 먹어요. 맛있게 먹어요. 저 약간 맘에 드는 거 있어요. 뭐요? 스테이와 스테이. 이거요. 내 사랑 받아주었네. 이것도 같이 주자. 리노도 선물로 드릴게요. 스테이 키드 멤버들. 오다 주웠다. 오 오다 주웠다. 오 괜찮은데? 저는 스테이와 함께 쓰고 있습니다. 오. 스테이와 함께.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써있어요. 스테이와 함께. 야. 저는 용복입니다. 이래요. 저는 용복입니다. 왜 왜 안 나와? 저는 용복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? 이강백입니다. 누굴까요? 가운데 누굴까요? 다시 붙였어요. 김치. 얘기하고 있어봐. 내가 찍어줄게. 왜 갑자기? 뒤돌아 봐. 응? 뒤돌아서 얘기하고 있어봐. 혼자 얘기해. 네. 스테이와 같이 서. 제가 시크릿 달랐습니다. 응. 그렇군요. 알았어 알았어. 그래서 짱균이 왜 샌드위치 올렸다고. 그래서 짱균한테 전화. 죄송합니다. 지금. 안 나오나? 안 받아요? 리노 형 조금씩. 화가 난다. 안 나아. 화가 안 나아. 형 이 정도로 화나지 않아. 왜 안 받아? 화가 났어. 양정인한테 한다. 야 서창빈 어딨어? 빨리 오라 그래 일로. 안녕히 계세요. 오케이. 스토커야. 야. 너 지금 뭐 하는 거니? 형 몸은 빼고 이거만 보려고 해요. 뭐 써 있어요? 저에게. 저에게 빼빼로를. 쩜쩜. 저에게 빼빼로를. 썼어요? 응. 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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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스테이. 제. 제 마음이에요. 파톡. 이건 네 마음이 아니고 내 심장이야. 아 맞네. 역시 상빈 우리 스트레이트세요. 역시 스트레이트세요. 아 힘들지 않아. 힘들지 않아. 김토커. 토커 성이 뭐야? 성은 슥쥐야 슥쥐. 슥쥐야? 응. 야 슥쥐 토커. 맛있어. 나한테 삐졌니? 삐졌어요. 삐졌쩡. 그래 나 나 말 안 해. 나 말 안 해. 나 말 안 해. 창빈이 얼마나 예쁜데. 나 알아두시오. 창빈이 뒷모습이 이뻐. 뒷모습이 이뻐. 창빈이는. 실아 앞에 볼 거야. 아. 보라. 앞에 볼 거라고요. 뒤에 보라. 앞에 볼 거야. 토커야 너 내 앞모습이 별로니? 나 뒷모습이 좋아? 뭐? 토커 요새 사춘기야. 나한테도 이래. 형 뭐라 했어? 내 뒷모습이 더 좋다고? 어어? 뭐 뒷모습이 싫다고? 아니. 뒷모습. 뒷모습도 싫다고? 둘 다 싫다고? 잠시만. 뒷모습도 싫다고? 아. 시선이 항상 나한테도 안 가있다. 어. 토커야. 아이. 토커야. heiß하verts? 저기 토커. 토커야? 토커야? 토커요? 토커요? 토커씨? 토커씨? 따라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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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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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말라고 막았어 미안해 됐어 저기 가 아 진짜 가 야 진짜 그거 너무해 됐어 가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나 용서해 주는 거야? 진짜 그래 너 밀당이 심하구나 밀당 밀당 난 너가 시정 나 좋아? 찬형 좋아? 토포는? 지시 토포야 나랑 합의 잘 맞는 것 같아 장민은 싫다고 알았어 토포야 나가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